오! 카나리의 새가 죽었다! 아이고, 그럼 가스 걸기 위험하네! 도망가지자! 해가지고 이제 광부가 도망가게 되거든요. 예아!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DAA 전략, 봉리 22%, MDD 13%를 최근 50년 동안에 벌어들인 그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켈러의 최고 야심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참고로 이 영상 꽤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보터 켈러님은 VAA 전략을 만들었죠. 374번 영상에 넣습니다. 그 전략을 능가하는 회심의 야심작, DAA 전략입니다. 일단 죄송한 게 뭐냐면, 374번 영상 보면 VAA 전략을 통해서 원금이 50년 동안에 38,000배가 되었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저 정말 바보죠. 38,000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참고로 7월 8일, 지금 보니까 현재 50년 동안에 원금이 4,025배가 되었습니다. 물론 4,025배도 대단하지만 38,000배는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진짜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전략을 만든 장시자 켈러님, 로테르담, 네를란드에 사는 켈러님이 7월 25일 16시에 화상 인터뷰를 승낙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쓰신 논문 9개를 복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인터넷 스토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인터넷에 이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분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60대가 넘어가지고 이런 굉장한 논문들을 써오는지, 그런 게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 혹시 켈러님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걸러가지고 재밌다 하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DA 전략은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진짜로 50년 만에 원금이 1만 배 이상 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전략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VA 전략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374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공격 자산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비 자산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상시에는 이 4개 공격 자산 중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1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4개 공격 자산이 전부 다 최근 수익이 별로였다 하면은 아, 전부가 아니라 이 중에 딱 한 자산만 최근에 수익이 별로였다 하면은 공격 자산을 팔아버리고 수비 자산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지금 제가 최근, 최근 하는데 최근의 기준은 이것이고요. 참고로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4개 중에서 한 개만 부진했다 하면은 우리는 수비 자산으로 넘어가는데 그 수비 자산 중에서도 최근 이 3개 중에서 가장 잘 나간 그런 수비 자산의 제 돈을 몰빵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죠. 음, 수비 자산에서 언제 공격 자산으로 다시 넘어갑니까? 이게 지금 월, 말에 늘 그 자산을 모니터링 하는 건데 이제 월, 말에 봐가지고 어? 이 4개 공격 자산의 그 최근 수익률이 다 플러스네. 그러면은 이제 수비 자산을 팔아버리고 다시 이 공격 자산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 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별 리밸랜싱을 하기도 했죠. 조금 전에 그 전략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거를 통해 가지고 복리 17.7%, 50년만에 원금이 4,000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전략이죠. 주식 투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닙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합니다. 수비가 최선의 공격, 최선의 수익이 되는 거죠. 자, VAA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비 자산, 중기체, 단기체, 회사체 여기에 머무는 구간이 총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년동안 우리가 이 전략으로 투자를 하면은 30년동안에는 중기체, 단기체, 회사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는 이렇게 중기체, 단기체, 회사체 머무는 구간이 너무 길면은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VAA 전략이 미래에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켈러시는 고민을 했습니다. 음, 공격 자산을 포기하고 수비 자산으로 가는 기준을 좀 바꿔보자고 해가지고 케네리 유니버스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저도 이 논문을 처음 볼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케네리? 이거 새 아니야? 어,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이 새를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자, 이 케네리 유니버스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케네리나 콜마인, 그러니까 이 카나리아 새가 그, 석탄 광산에서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냐면은, 자, 광부랑 이 카나리아랑 같이 이제 광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광부한테 가장 위험한 거는 거기서 어떤 이상한 가스 같은 게 나와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으으! 해가지고 이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 카나리아 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 이상한 가스가 나오면은 얘가 먼저 되져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카나리아 새가 죽었다! 아이고, 그럼 가스 걸기 위험하네! 도망가지자! 해가지고 이제 광부가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광산에서 카나리아 새라는 이제 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먼저 죽어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이런 멋진 역할을 하는 것이 카나리아 새죠. 자, 근데 왜 계속 지금 새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음, 얘들 수익이 갑자기 악화되면은 다음 달에 주식이 박살내는 그런 신비로운 그 카나리아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카나리아가 죽으면은 사람이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카나리아 자산군의 수익이 악화가 되면은 우리는 그럼 그때 주식을 팔고 도망가면 된다 하기 때문에 켈러시는 이거를 카나리아 자산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되게 웃기죠? 되게 신비로웠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개들이 뭐냐면은 VWO ETF,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주식 그리고 BND, 미국 잡채권 제가 374번에서 AGG라는 미국 잡채권 ETF를 소개해드렸는데 BND는 거의 비슷한 ETF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최근 모멘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해드렸죠. 그, 그러니까 최근 한마디로 최근 한 달 수익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3개월, 6개월, 12개월 수익을 봐가지고 자, 요거를 더해서 그, 그, 플러스가 나오면은 이 자산이 최근에 잘 나간다라는 뜻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최근에 못 나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개발도상국 주식과 미국 잡채권의 최근 수익이 플러스면 좋은 거고 얘네들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하면은 공격형 자산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줄여버리냐 하면은 지금 여기 두 개의 ETF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둘 다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하면은 아이고, 한 달의 새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형 자산을 전부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한놈만 플러스, 그리고 한놈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공격형 자산의 50%를 두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 수비형 자산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었죠? 그 단기체가 있었고 중기체가 있었고 회사체가 있었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모멘텀이 높은 그 수비형 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VA 전략은 이제 어땠냐 하면은 다시 이제 복습을 하면은 공격 자산이 네 개가 있었는데 그 네 개 중에서 한놈만 악화돼도 한놈만 최근에 못 나가도 공격형 자산 싹 팔아버리고 수비형 자산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비형 자산의 비중이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DAA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0, 50%, 100%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비형 자산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조금 더 늦춰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단기체, 중기체 이런 데 투자하는 구간이 조금 더 짧아집니다. 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재미있는 게 나오죠. VW와 BND가 동시에 부진했을 경우 그 다음 달 주식시장, 특히 이제 미국 S&P 500의 수익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VW와 BND가 계속 잘 나갔다. 이 경우에는 네, 그 S&P 수익도 꽤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한마디로 이 VW와 BND, 얘네들이 부진할 경우에 그 다음 달에 미국 주식이 작살이 나고 미국 주식이 작살이 나면은 전수기 주식이 같이 작살 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카나리아처럼 얘네들이 부진하고 어, 아파! 하면은 네, 그러면 미국 주식이 다음 달에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재빨리 주식에서 도망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우리의 VA 전략을 DA 전략으로 전환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 싸워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이게 VA 전략의 그 수익률, 그리고 MDD 이런 거고 요거 이제 DA 전략인데 수익률, MDD 좀 부진했죠.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현금 비중은 좀 더 줄었습니다. 그 여기 VA 전략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의 56% 정도의 구간에 30년 이상을 그 단기 채권, 장기 채권 이런 이제 수비형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네, DA는 이제 25%만 그렇게 그 단기 채권 중기 채권 회사채 투자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4개 자산 중에서 가장 잘나가는 1개 자산만 투자한다는 거 아, 이거 좀 논리가 좀 빈약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죠. 그래서 전략을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자, 좀 더 정상적으로 12개 자산 중에서 가장 잘나가는 6개 자산을 산다면 어땠을까?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공격 자산은 여기 나온 이제 이런 그 자산구들이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댓글에 아니, 왜 금은 없으니까? 리츠는 왜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켈러시가 그런 거를 다 포함한 이제 풀 버전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자, 이 12개 중에서 평상시에는 이 중에서 가장 잘나가는 6개의 자산을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카나리아 자산을 통해가지고 이 공격형 자산을 얼마를 투자할까? 이제 그거를 정하는 겁니다. BND와 VWO가 최근에 둘 다 잘나갔다 하면은 100%를 이 12개 중에 6개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중에 한 놈만 잘나갔다 하면은 네, 그 자산의 50%를 여기에 이제 여기 6개의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이 3개 중에 1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BND, VWO 둘 다 구렸다 하면은 공격자산 싹 다 팔아버리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잘나가는 1개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영상 좀 어렵죠. 알고 있는데 아, 인내를 가지십시오. 이거 이해하면은 이런 게 보입니다. 봉은 22% 워호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죠. 최근의 정의는 이제 이거고 그리고 공격자산을 안 사면은 세계 방황자산 중에서 최근 가장 잘나간 자산을 산다. 이런 게 있고 월별 리밸런싱 그겁니다. 자, 이렇게 백테스트를 하니까 오,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에 전략을 보니까 50년 동안에 보니스 16% MDD가 겨우 10.6%밖에 안 돼요. 아주 고무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우리가 공격형 전략에 한 4분째 3을 투자를 하고 단기체, 중기체, 회사체로 넘어오는 구간은 50년간의 25%,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개 자산군 중에서 가장 잘나가는 6개 자산에 투자를 하되 네, 그런데 그 BND와 VW가 골고고 하면은 전부 다 공격자산을 빼버리는 이제 이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캘러시가 욕심을 냈죠. 복리 20% 이상의 전략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파라미터를 바꾸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전략은 어떻게 했냐면은 공격형 자산 똑같고 여기 수비 자산이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조금 전에 SHY 그러니까 단기 미국 채권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초단기 국채 그러니까 한 달에서 12개월 국채에 투자하는 SHV ETF로 바꿨고요. IF는 똑같고 근데 이제 UST는 뭐냐면은 미국 중기채 레벨즈로 투자하는 이제 그런 ETF거든요. 그래서 수비 자산을 좀 바꾼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대 모멘텀은 좀 희한하게 이 12개 공격 자산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2개 자산을 산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이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의도 똑같고 공격 자산을 안 사게 되면은 세계 방어 자산 중에 최근 가장 잘 나가는 자산을 사게 되고 월별 리밸랜싱 이건 똑같은데 자 요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오오오오오 복리수익이 22.3% MD가 12.9%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이 이렇게 쫙 우상해가지고 진짜로 원금이 만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메이징 합니다. 50년 동안 22% 굴리면은 원금이 만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천배를 만배라고 실수한 게 아니라 진짜 만배입니다. 자 그래서 DAA 이게 듀얼 모멘텀 업그레이드의 끝판왕인가 흐흠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는 VW 그러니까 개발조산국 ETF 그리고 BND 미국 잡채권 ETF 얘네들이 아프면은 금융시장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인가 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캘러시도 보통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 그 이제 VWO가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달러가 강하면은 미국 주식이 부진하고 그러면 또 선지국 주식도 같이 부진하고 뭐 이런 그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이론을 펼쳐보는데 저는 그게 썩 뭐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정말 기발하긴 하죠. 꼭 이제 VWO나 BND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얘네들이 뚝 떨어지면은 한 달 후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산을 그런 카나리아 자산을 찾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하필 얘네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요. 어쨌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카나리아들이 아이고 이제 주식시장 좀 있다 망한다 망한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재빨리 주식시장에서 돈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략을 써가지고 현금 비중이 이제 많이 하락하고 이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구간이 훨씬 더 늘어났죠. 왜냐하면은 특히 그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안전자산 수비자산에 많은 구간에 투자하는 것이 좀 수익성에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 전략을 연구를 하면서 근데 하필 저수비자산을 써야 되는 것인가 뭐 SHW라든지 UST라든지 글쎄 저는 잘 모르겠고 아니 그리고 12개 자산 중에서 하필 TOP2를 투자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12개 자산은 꼭 굳이 저 12개를 집어내야 되는가 이런 걸 보면은 이 전략이 조금 과취적화되지 않았나 그거를 이제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늘 사실 콘트라면 그렇습니다. 내 전략은 훌륭하고 훌륭한 전략이고 남의 전략은 과취적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나오게 되는데 음 그래도 이 전략은 조금 냄새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 카나리의 자산군이라는 아이디어 이거 매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물론 직접 백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이만 이런저런 딴 자산을 넣고 넣고 빼도 해도 아마 이제 상당히 높은 그 복리 수익과 그리고 꽤 낮은 MDD가 유지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7월 25일 16시 켈러씨 제 아이돌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전 지금부터 덜덜 떨리는데요. 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일단 떨고 어보 뽀보 뽀뽀하게 되는데 하 이걸 제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 정말 재밌었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이었을 겁니다. 자화자찬 구독을 해주시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를 들으면 제가 진짜로 매우 싫어합니다. 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싫어 들으면 진짜 싫어하세요? 예 싫어합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